무선제품 말고 유선제품 사도 충분하다 차라리 유선충전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독 같은 거 있잖아요 거치대 그런 제품을 하나 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꽂았죠 양쪽에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만 이렇게 해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에어팟2를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에어팟2를 잘 사용하게 된 게 기존의 에어팟1세대 그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다가 그 제품을 여자친구한테 팔고 저는 에어팟2 무선충전 그 제품으로 갈아타게 됐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에어팟 자체를 가지고 싶거나 에어팟1세대를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계시거나 에어팟2 무선충전 유선충전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뭐 이미 에어팟2세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마 이런 분들이겠죠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 이거 에어팟2세대 무선충전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선충전 네 일단 편하기는 편해요 따로 라이트닝 케이블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단 주변에 무선충전 패드가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차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무선충전 패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2 자체 네 그 레이턴시라고 있죠 그 반응속도 네 그거 자체는 진짜 만족스럽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진짜 아예 없고 그 이어폰 유닛이 그 귀에 잘 맞는다라고 가정하면 진짜 다른 이어폰은 못 쓰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종종 보시게 되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오픈형 이어폰이잖아요 네 오픈형 이어폰인데 커널형이나 인이어 방식의 이어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에어팟 성능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막 주변 소음들이 들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에어팟을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게 귀에 안 맞는 거예요 귀에 이제 걸게 되면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진다던지 아니면 좀 과격한 운동을 하면 떨어진다던지 그런 분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이게 귀에 안 맞으니깐 사용할 수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에어팟이 귀에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이어폰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음... 그 이어팟이라 그러죠 옛날에 옛날 방식 그런 거를 이제 매일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이어폰을 매일 착용하고 다니는데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인들의 에어팟을 빌려가지고 귀에 꽂아보니깐 아 잘 맞는다 그리고 막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꽂고 자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꽂았죠 양쪽에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만 이렇게 해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네 이렇게 네 이래도 네 이래도 안 떨어지거든요 네 이러신 분들은 네 에어팟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네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돈 주고 무조건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렴한 이어폰을 하나 더 들고 다니면 딱 맞는 조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썸네일과 제목은 무슨 말이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어팟 그리고 에어팟2 진짜 좋은 제품인데 제가 구입한 에어팟2 무선 충전 제품은 구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려면 무조건 유선으로 사세요 일단은 무선 충전 범위가 진짜 좀 애매해요 여기가 센서가 한 이정도에 있거든요 이정도에 있다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에 그 충전 범위가 넓지가 않으면 네 센서가 잘 인식을 못해요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어야 인식을 해가지고 충전이 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제품이 너무 작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충전을 할 때 막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막 충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LED를 항상 확인을 해요 보통 무선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대충 패드 위에다가 딱 던져놓으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충전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실수로라도 무선 충전 패드를 쳤다 그럼 얘가 살짝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바로 안 되는 현상이 엄청 작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충전이 되는지 여기에 LED에 불빛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확인이 잘 안 돼요 이 표시가 처음에 충전될 때 그때 잠깐 딱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보고 있다가 그냥 올려놓고 보게 되면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선 충전 패드에서 충전 여부를 확인해주는 LED가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다시 올려놨다가 다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폰을 켜가지고 현재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선 충전되어가지고 편리한 건가? 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완충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충전이 얼마큼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확인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항상 충전기에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네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여기 안쪽 자세히 보이세요? 이거 빼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이렇게 네 이거 보고 네 무슨 생각 하셨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해봐요 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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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네 뭐라 안 할게요 에? 아니 이거 어떻게 보고 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게 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탄 거예요 충전때문에 이게 계속 충전하니까 이렇게 파버리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이거? 저는 유선 제품 쓸 때는 겪은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무선 제품이라서 좀 그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게 무선 충전하게 되면 여기에 뭐 전류도 통하겠지만 이거 제품 자체가 조금 뜨거워지더라고요 여기에 바로 이제 밀접해가지고 막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괜히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또 무선 충전 제품이 일반 유선 제품보다 좀 비싸잖아요 돈까지 더 얹어주고 샀는데 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에어팟 1세대 그리고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제품 이렇게 두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니까 무선 제품 말고 유선 제품 사도 네 충분하다 차라리 유선 충전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독 같은 거 있잖아요 거치대 네 그런 제품을 하나 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그게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막 충전 잘 안 되는 거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훨씬 편리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들을 제가 그래도 만족하고 쓰고 있긴 한데 이런 점들 때문에 만약에 다시 산다고 하면 무선보다는 유선을 살 것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저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면 한번 애플 매장에 가서 이 현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네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네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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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6. 6. 10. 10.